6번 매트 19번 경기, 김동완 선수, 김세형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5번 데르기, 김동완 선수, 김세형 선수, 김세형 선수! 블루어더슘마이더스 88점, 손채급 선수 여러분들께서는 3, 4번 앤째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킬레스! 아킬레스! 아킬레스, 아킬레스! 끝! 되나요? 잠깐 있어요, 잠깐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괜찮을 때까지 있어요, 괜찮으니까. 멋있것 같아요. 퍼부의 남방파워드 마이너스 82.3채기배 이영주 선수 이영주 선수 시상태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어댄스 마이너스 77채기배 정의찬 선수 매트 8번 9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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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김현찬 선수. 김현찬 선수. 김현찬. 일러, 일러! 훈 трав. 눌렀어요? iam.. 30. 3, 4는 다 bast好像 18 concepts 퍼플 마스터 남성부, 심인포 선수, 심인포 선수, 시산대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윤종혁 선수, 업무로크 필수 이름종혁 선수, 매트 1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장태림 선수, 장태림 선수, 매트 1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매트 1,2번 매트 1,2번 21번부터 30번부터 21번부터 10번부터 매트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성부 어덜트, 마이너스 70kg, 최영민 선수, 정형빈 선수, 김동국 선수, 강승표 선수, 매트 8번, 9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부 어덜트, 마이너스 70kg, 최영민 선수, 김동국 선수, 마이너스 선수, 최영민 선수, 시선제한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팽이드립니다. 퍼플러야, 남성부 마이너스 70kg의 조혜호 선수, 김태현 선수, 최영민 선수, 최영ух 선수, 마이너스 선수, 시선제한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거지?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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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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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난타風 마이너스77대 김태영 선수 김태영 선수 김태영 선수 지금 바로 신선생님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상순입니다